네, 슈어파이어에서 모든 분들이 기다리던 제품이 나왔죠. 바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티클 윗방과 생겼는데 이게 뭔가요? 네, 이 제품은 이제 일단 제품 이름은 18650이라고 하고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이제 USB 충전이 되는 리튬 이연 배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00mAh고 용량 외에 이제 다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트롤샵에서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전에는 저희가 그 캐시 인증을 아직 받기 전이어가지고 저희가 유통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캐시 인증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트롤샵에서는 정상적으로 유통이 가능해가지고 이 제품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이 제품이 동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구매를 하지 못했던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구매가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